자, 그럼 안녕하세요. 다음은 페스타를 시작하십시오. 다음은 페스타를 시작합니다. 이번에는 페스타를 시작합니다. 페스타를 시작합니다. 페스타를 시작합니다. 아무도 안 들어 가야겠다. 1대1 해보실래요? 아 1대1도 재밌는데 1대1 한번 해볼까요? 어 배틀태그 부르세요 한번 해봅시다 쟁탈전 음 오케이 오케이 들어와 매크리 1대1 들어와 들어와 목버근했던거 한번 풀고 갑니다 응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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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크리 1대로 오케이 들어와 들어와 5 4 3 2 어우 못맞혔네 거점을 점령하십시오 거점 100% 먹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방퍼를 해도 상관없어 안녕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부캐시구만 아니 매크리 1대로 하셨다니 한쪽 들고 오고있어 아니 이 분이 응 인성이 못 어 정곡이 dene 인성이 못 헤먹었어 인성이 인성이 못 헤먹었어 E00 잠깐 꺼지라구요 흐하핳 absolute rich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info 흐옹 으으으헥 잘 손실구아 아 잠깐만 아 이분 어 이분 좋아 아직은 갈 데가 아니야 아 잠깐만 나 왜 뛰어내렸지? 훨씬 낫군 사운드 플레이로 저한테 이기려고 하시면 안 되죠 귀엽구만 이분이 아 산증수선이 감사합니다 바로 이게 내가 바라던 거야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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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석양이 진다 석양이 진다 석양이 진다 석양이 진다 오우 좋아요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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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요 아픕니다 아픕니다 아파요 아헤이 죽어요 아프라 아프라 すごい